폭스바겐, 가라이프 스타일 캠페인 영앤쿨 시시.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가라이프 스타일 캠페인 영앤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5대 폭스바겐 전시장에서는 젊은 고객들이 선호화는 전략을 중심으로 영앤쿨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12개 오너쉐 프레스토랑과의 더 뉴폴로. 더 플레이버 공동 프로모션도 함께 전개한다. 지난 한해 20대 29. 2% 과일호다꼭 30대 24. 2% 과일호다꼭 40대 18. 7% 고객 시장에서 1위에 올라 젊은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입차 브랜드로 등극한 폭스바겐은 이번 영앤쿨 라이프 스타일 캠페인을 통해 2030 고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서 위상을 곰곰이 한다는 전략이다. 폭스바겐 영앤쿨 시승 이벤트는 자신만의 멋을 중시하는 2030을 고객들이 그들 못지않게 개성 넘치는 젊은 라이너겐 신형 폴로와 더 비틀, 골프, 제타, 키구안, 파사트, CC 등 폭스바겐 전차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8. 행사기간 중온라인 시승 신청 후 구매까지 완료한 고객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폭스바겐 라이프 스타일 팩을 증정, 선착순 전명하며 시승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아트 콜라보레이션의 고백을 증정, 선착순 한다. 또한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이즈이벤트 참여시 추첨을 통해 제타 7일 시승권, 제주 신라호텔 숙박권,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등 푸진난 경품을 제공한다. 시승 신청은 금일, 3일부터 20일까지 폭스바겐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폭스바겐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과 부산의 12개 오너쉐프 레스토랑에서 진행하는 더 뉴폴로 더 플레이버 프로모션은 기존 스타 셰프가 아니라 꿈을 위해 노력해온 젊은 오너쉐프들의 무고무진한 가능성을 응원하고, 이들과 함께 2030 고객에게 폭스바겐의 젊고 멋진 감각을 보다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기획됐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더 플레이버는 지난 2013년 골프를 시작으로 2014년 제타에 이어 3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고객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다. 각 레스토랑에서는 셰프들이 개발한 폭스바겐 스페셜 메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행사기간 중상시 선보인다. 폭스바겐 스페셜 메뉴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와 함께 아트 콜라보레이션 파우치를 선착순 증정한다. 또한 레스토랑에서 QR코드를 찾아 스캔하면 즉석 추첨을 통해 영하초대권과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폭스바겐 오너에게는 음료옷 등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스바겐 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은 수입차를 구매하는 20에서 30배 개인 구매 고객 4명 중 1명 이상이 폭스바겐을 선택할 정도로 폭스바겐은 젊은 고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며 타깃 고객들이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단순한 1위 브랜드를 넘어 젊은 고객층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입차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